아, 사하님? 출사님? 용사님? 두 사람 여기서 뭐해요?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? 저희는 휴가 나왔는데 사하님이야말로 여기 어떻게... 금청에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나오는 길인데. 이게... 이게 말이 되나? 그게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돼? 아니, 안 되지. 서울이 얼마나 넓은지. 자, 우리가 귀국을 했어. 고기를 먹으러 왔어. 먹고 나오는 이 타임. 9시 11분. 9시 11분에 사하님이 지나갈 확률. 못해도 로또보다 희박한 확률이지.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죠. 근데 누구 기다리세요? 아, 대리기사님 기다려요. 술 한잔에서. 아, 그럼 출사님 네가 대리기사님 대신 모셔다 드리면 되겠네. 너 술 한잔도 안 했잖아. 대리를 부르셨다는디? 아직 안 불렀는데? 아, 진짜요? 아, 아니, 아니. 아, 아... 그러면 어떻게 뭐 제가 한번 모셔다 드릴까요? 어? 네? 아, 아... 아, 아,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